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 있다! 그렇지? 18살! 임신한거야? 심장 띄다! 심장 띄다! 데려오자마자 아기가 있어 너는? 알았어 조용히 좀 해봐 기다려봐 너 좀 기다려 왜? 응? 좀 기다려봐 갑자기 아기에서 엄마로 보이네 내 말이래 응 더 수익 주의는 인양 응 주의는 일상餐 정상치고 있어 쥐, 뼈, 뼈 시우, 과일? 야씨 좋은거 먹네? 나 먹어도 돼? 맛있겠다 닭감치 소시 맛나는데 자르면 되는거야? 응 엄마 되게 힘들지? 이거 가져가 할지 말고 먹으면 안될까? 야 너 먹방 잘한다 맛있겠다 아기 날 준비됐어요? 대답해보세요 아 됐다 아무튼 안녕히 주무세요 너무 맛있어 많이 썩어 배불러? 내가 배불러 아니면 자꾸 쉬는거야 그렇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얘 아프다 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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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따끔 조금 따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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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살인하지 말아줘 편해 잘 쉬어요 음 민도야 배 좀 볼게 너 배에서 아기가 움직여 아니 배 좀 잠깐 볼게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선생님 저기 저기 알았어요 좀만 찍을게 먹는 거 아니에요 배 좀 볼게 너 왜 이렇게 개구리처럼 앉아있냐 깨끗개굴 아이고 인도 힘들어 아휴 엄마 안 힘들까? 괜찮아 괜찮아 자 자 자 자 엄마看看蝴蝶在干什么呢 응 너 이 정도면 괜찮아? 만족해? 아기 잘 나올 수 있겠어? 표정 보니까 이게 애가 지금 감정이 지금 오묘하고만 애가 곧 나올 것 같네 불편해? 아이고 여기서 편하게 놔 얘네 힘 좋다 와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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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애가 진짜 세다 아휴 고생이 많네 아휴 고생이 많네 도대체 어떤 놈이야 아휴 글패 아까 어휴 아휴 말 안 들어 왜 너 호대랑 좋은 거 공부해 저기 안 돼 저기 안 돼 저기 안 돼 저기 안 돼 알지? 출시 봐 착했네 인도야 왜 갑자기 침대를 타내? 새벽 5시에 왜 그러는 거야 잠시만요 착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